안녕하세요. 매키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저널진 타케티드 온클로지에 계대되었던 내용도 좀 살펴봐 드리고요. 진양군 회장의 블록버스트 신약금 이룰까 이 기사도 오해 나오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이 리서브니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온클라이브라든지 바이오월드라든지 글로벌 유스와이어 같이 외신보드에 이어서 하이브리드 전월지죠. 타케티드 온클로지 말 그대로 표적종양학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항암 매체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인이 헤드타이트 이렇게 나왔죠. FDA 리시브드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코멘트가 나가는 게 FDA 절차 중에 하나인데 리서브니티 다시 제출한 부분을 받았다는 거죠. 캄넬리즘학과 리보세람 병용 관련해서 비절제성 간세포함 관련해서 NDA 제제출 관련되는 부분을 받았다는 부분들을 현지 시간으로는 9월 24일 보도가 여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리시브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NDA 리서브니티 관련되는 부분 캄넬리즘학과 리보세람 병용 관련해서 승인 프론트라인은 1차 치료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세포함해서 1차 치료제 승인을 구하기 위한 재제출 관련되는 부분들을 FDA가 받았다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고 올해 5월달에 CR 레터가 일단은 나왔던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정 보완했는지를 한 달 동안에 리뷰 과정과 기관장들이 살펴서 클래스파이 등급들을 매겨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캔서 네트워크에도 이 부분들에 기사가 24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헤드카피가 이렇게 되어있죠. 디벨롭트 리사브미트 그러니까 개발자라고 하는 게 항서제학과 엘리바 테라피티스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재제출했다. 캔넬리주마카 캔넬리주마카 리보사랑 관련해서 여기 관련되는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와있고 엘리바 테라피틱스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외신 매체들이 이 부분을 보도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어떤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10시 넘어서 나왔던 기사를 하나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보세라디움 FDA 승인 한 걸음 더 진양권 회장의 블록포스트 블록포스트는 1년에 매출액 1조 이상을 판매하는 신약을 블록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이오텍들이 신약 개발하는 목적 자체가 결국은 이제 뭐 10년 정도 걸리고 자금도 한 1조 가까이 들고 합니다만 이제 만약에 이제 FDA의 상업화 성공이 상업화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이제 수년 동안에 이제 조단위 이상의 매출을 내고 그 다음에 영업 마진도 상당히 높잖아요. 특히나 리보세라 칸낼 주막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 자체가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상대적으로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굉장한 이제 OP 마진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M&A 전문가로 진양권 회장이 이제 바이오 전문가로 변신하고 지금 거의 십몇 년 동안에 이제 결실들을 이제 올해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 이제 있는 부분이니까 이 꿈이 단순히 이제 한 기업뿐만 아니라 마치 유한양액의 레렉자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제약바이오들이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 후속탈을 또 HLB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제약바에 관련되는 전체적인 어떤 이제 리밸런싱도 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떤 가정에 있는 그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가총액 코스닥 사이잖아요. 근데 리포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국내 어떤 이제 이 금융 정권가들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으면 리포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지금 나오긴 좀 뭐하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면 뭐 리포터가 나오는 요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이제 홀로 일단 고분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까지 마무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기사 내용 그렇습니다. 멈춰줬던 5월달에 CR 레터를 받고 홀드된 상태에서 9월 20일 약속한 날짜대로 일단은 리서브미션을 넣어서 다시 이제 미국 진출 시계가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이제 등급 판정을 클래스 원이냐 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뭐 클래스 원이 되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클래스 투가 되면 또 이제 시간이 또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제 분기점이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시장에 관심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요한양행하고 여기 좀 차이점은 요한양행은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마일리지를 받고 마일스톤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겠다면 거기에 따라서 로얄티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주 적극적인 뭐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징적인 부분과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관련되는 영향이 있습니다만 HLB 같은 경우에는 직판이잖아요. 직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단순히 한 약물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HLB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컨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직판을 위해서 조직 재정비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당초 HLB는 이제 작년부터 투트랙으로 빠른 허가 이후에 상업화라든지 직판 관련되는 준비로 이제 인원 관련되는 부분들도 할 만큼 이런 부분들은 자신감이죠. 자신감. 자신감이 있는 상태 아닌데 투트랙으로 뭐 인적 자원을 뽑고 뭐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당초 이제 100명 이상을 뽑아가지고 직판에 대비할 계획이었는데 5월달에 이제 CR레터를 받으면서 그 학보했던 인력의 상당 부분을 일정 부분 내보낸 상태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폴 프리엘 CCO 같은 경우에도 그 7월달에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그만두어서 지금 이제 웨이드 스미스 CFO가 최고 사업 책임자를 겸직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빠르면 11월달 늦어도 내년 3월달에 이제 최종 FDA 결과를 허가 여부를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영업인력 확보도 다시 한번 재개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미국 시장의 노동시장은 이제 국내보다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고 고용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뭐 자유롭게 뭐 되고 있기 때문에 엘레바가 뭐 큰 회사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 받을 때까지 인력을 뭐 유지하려면 비용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유연한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고 업무에 관련된 매뉴얼은 이미 이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영입돼도 차질 없는 구조적인 인프라를 지금 갖춰놨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CRL 답변서가 사소한 어떤 결함으로 되면 이제 클래스 1으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결함이다. 중대한 결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이 워딩 보다는 결국 실사를 다시 가느냐 아니면 이제 그 자문의 개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FDA에서 한 달 이내에 클래스 1,2의 분류가 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할 그런 이제 억셉턴스레터에 포두파 일정도 잡힙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날짜가 이제 정해지면서 클래스 1,2의 등급도 나눠진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리보세름 약가가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항암제 본래 이제 표적 항암제도 상당히 뭐 고가에 이제 책정되기 때문에요. 캄넬리쥬맛 같은 경우에는 1만 2천 달러 1만 5천 5백 5천 달러 리보세름 약가가 이 캄넬리쥬맛 약가보다 더 이제 높은 형태의 모습을 좀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로 하는 베스트인 클래스로 또 2029년도에 미국 전체 간암 1차 치료제 마켓시어 5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피크 매출 3조 그러니까 1차 치료제로 어떤 거든지 허가를 받았으면 1조 이상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피크 매출 3조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HLB가 지금 뭐 9만원 언더에서 지금 이제 12시 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강했던 테라피틱스도 이제 어제 이제 투자 주의 경고 종목 지정 예고로 오늘 갭다운해서 약세 흐름으로 만원대 밑단에서 지금 이제 한 5% 빠져서 흐름이 진행되고 거래량도 이제 어제 600만주 월요일날 800만주보다는 훨씬 지금 줄죠. 130만주대로 줄어서 플래티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도 동일한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제약 같은 경우도 21평 위에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밴드 상단 가격의 어떤 저항을 인식하면서 중요 가격대인 11400원과 11000원대는 이제 지지하는 가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21평을 지키면서 일단 언봉진행인데 이제 2시 반 이후에 종가관리 흐름에서 최대한 양봉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작았으니까 최소한 버티는 흐름에 이제 밑골이라든지 양봉 전환을 좀 확인하시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